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심축으로 쇼핑과 문화의 중심지였던 여수 도심의 주요 상권들이 점차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한 집 걸러 한 집이 폐업하며 골목상권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최황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리금 없음, 최저 월세, 폐업한 상가의 세입자를 찾는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월세를 반 이상 낮춰봐도 세입자는 4년째 못 찾고 있습니다. 30년간 자리를 지킨 상인들도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여수의 대표 상권인 진남 상가도 사정이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관광지인 이순신 광장과 연결됐는데도 이 도로는 적막하기만 합니다. 하나 둘 폐업하는 상가에 차들까지 양옆으로 주차하면서 이곳은 보행자들이 더욱더 찾지 않는 도로가 됐습니다. 두 상권 모두 점포 수는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과 비교하면 흥국상가는 60곳의 점포가 폐업했고 진남 상가도 비슷한 수의 점포가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상인들은 코로나19가 기점이었다고 말합니다. 온라인 쇼핑이 일상이 되면서 의료업을 주요 업종으로 삼은 두 상권 모두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 3년 동안을 그렇게 인터넷이라는 온라인으로 샀기 때문에 굳이 나와서 안 하고 그 3년의 시간 동안에 많이 이제 좀 문화가 달라지면서 이게 세태기가 저는... 구도심 특성상 업주들의 연령대도 고령이어서 업종 전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업주 사장님들이나 주인님들께서는 연령이 다들 60, 70대 이렇게 고령 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업종 변화가 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상인회는 청년들의 입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폐업한 옷 가게에 최근 카페가 생겼는데 손님들의 발길도 늘었다는 겁니다. 청년 창업을 유도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임대료 감면과 리모델링비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